아,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길어? 야, 이거 봐요. 사은품 컵이 붙은 스틱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가 이렇게 디테일해? 야, 정말. 야, 너무 어렵다. 남해산 물로 만든 소스야. 아주 까다로운 여자네. 그렇죠. 정말 디테일하게 썼나 봐요. 지은 씨가 맨 먼저 가고, 유나 씨가 두 번째 가서 시식 면 찾고, 나머지를 내가 싹 걷어올게요. 제가 어딜 갈까요? 과일. 과일이 뭐가 있지? 지은아 봐봐. 깻잎, 토마토,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아저씨인데. 그걸 깨봐야 하는 거 알아. 우장춘 아저씨 수박이. 아니, 씨 없는 수박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씨가. 이 사람 정말 짠다로운 사람이네. 써 있어요. 유나는 출발해서 2층에 가서 옷이랑 E9이랑 그런 걸 다 사 와야 된단 말이에요. 텐티용 모기 위장을 찾고, 아웃도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2층에. 자,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출발 파이팅! 출발 파이팅! 출발 파이팅! 출발 파이팅! 출발 파이팅! 뭐야, 뭐 담았어, 뭐 담았어. 뭐야, 체리, 체리, 체리! 물 막 담아! 체리! 시 없는 수박! 수박 수박! 아니, 맛없는 수박은 뭐야? 시... 맛없는 수박이 없어. 시 없는 거! 시 없는 수박 빼고 다 있어. 아, 저 옆에 시 없는 수박 있는 애. 여기 맛없는 수박이라고 써 있다니까. 아, 저 옆에 시 없는 수박 있는 애. 여기 맛없는 수박이라고 써 있다니까. 시 없는 수박이라고 써 있잖아. 당월 토마토! 어떻게 참을을 배우라니까, 이거. 그냥 토마토, 그냥 토마토! 당월 토마토! 당월 토마토! 시 없는 수박 써 있잖아, 뒤에! 어? 시 없는 수박 써 있다고! 어디에? 써 있대, 거기! 내가 살게, 내가 그냥 딴 거 사. 깻잎 사, 깻잎! 바로 옆에 깻잎! 깻잎, 깻잎! 나 봤는데, 방금?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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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서 불소수 쪽으로 가. 자회전, 자회전! 자회전! 불소수? 유포? 잠시만! 여기 뭔가 유포 있을 것 같아. 유포! 지포! 지포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근처에 있을 거야. 김! 김! 들기름 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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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유포! 유포! 김!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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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인데 그냥 고추장 아니에요. 고추장! 자, 잠깐만 뭐야. 소고기 볶음 고추장! 소고기 볶음 고추장! 직화맛! 오케이! 잘한다! 남해상 김제덕 씨 찾아주세요. 야, 이씨! 이걸 왜 이렇게 많냐? 어? 남해 굴소스! 고추장! 남해 굴소스! 밑에 사람 열어봐요. 사람 열면 그 전기 220V를 쭈욱. 사람 열어요. 너 내가 도착하면 넌 죽어. 어? 여기 있어. 네오 물병 아이스커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컵. 물병 붙은. 컵 붙어있어? 컵. 물병. 물병 붙은 거.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전자레인지도 붙어있어야 되는데. 넌 일단 내 독창하면 넌 죽어. 지현아, 이제 물냉면만 찾아서 와. 물냉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 그 냉동식품 있는데 있다니까. 물냉면, 물냉면. 일단 여긴 없어. 돌아, 돌아, 돌아. 이제 나와야 돼. 시간 없어요. 이제 5분 썼는데 뭘 시간이 없어. 오, 5분 맞아, 5분 맞아. 아, 저긴가? 냉동품에 있어, 무조건 물냉면은. 나vyет. 자, 흉 ی. 자, 흉 Sar. 자유전, 자유전. 아, aliment. 냉동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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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2009 면륨 엄청 많아. 물냉면이 엄청 많아. 물냉면 엄청 많아. 물냉면. 물냉면이 엄청 많아. 지현아, 이제 그냥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이제. 버스 한 10개 샀어. 빨리 와, 빨리. 잘했어, 잘했어. 유나야, 씨없는 수박, 씨없는 수박. 유나야, 씨없는 수박. 씨없는 수박이 없대니까요. 이거 씨없는 수박이야, 이거, 이거. 이거 씨없는 수박.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 2층 올라가야겠다. 야, 소스 코너에서 잭스키스를 찾으라고? 야, 너 아우마일랑... 아니, 너무 잘하니까 뭐라도 방해를 해야 되는데 야, 남해산 김제덕을 찾으라고? 유나야, 그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좀 느낌 있게 서 있어도 돼, 거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힘들어. 야, 벌써 나와? 저거 왜 저기 빨라.